네, 거기 이제 진짜 마지막이네요. 자, 뒷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념입니다. 어떤 신념이냐? 내가 남부지역으로 가지고 돌아갈 신념인 것입니다. With this faith, 이러한 신념으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You're out of the mountain of despair. 자, 절망이라는 산을 깎아서 뭐를 만드냐면 A stone of hope, 희망의 돌을 만들 것입니다. With this faith, 우리 이 신념을 가지고 We will be able to transform, 변화시킬 것입니다. The jangling discourse, 이 딸랑딸랑거리는 discord 자, 불화, 우리나라의 미국의 불화를 자, 뭘로 바꿀 거냐면 형제라는 아름다운 교양곡, 심포니로 바꿀 것입니다. 자, With this faith, 계속 반복이죠? 자, 이러한 믿음으로 We will be able to work together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pray, 기도하고 그리고 struggle together 함께 고군분투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그리고 함께 감옥에도 가고 함께 자유를 위해 맞서 싸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Knowing that we will be free one day 자, 언젠가 우리가 자유롭게 될 거라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자, This will be the day 자, 이것은 이런 날이 될 것입니다. This will be the day 어떤 날이냐면 자, All of God's children 모든 신의 자녀들이 Will be able to sing 같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With new meaning, 새로운 의미로 자, 이런 노래는 있었죠? 이런 노래가 지금 미국 그 당시에 미국에서 불려졌던 노래인 것 같아요. My country is of thee 자, 나의 나라 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리고 Sweet land of liberty 자유의 달콤한 땅 그리고 내가 노래하는 하나님의 나라 land, 땅 Where my father died 나의 조상들이 죽은 땅 Land of the pilgrim's pride 자, 이거는 필금임은 자, 유럽에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처음 넘어왔던 개척자야 그죠? 개척자의 땅 개척자의 자부심이 있는 땅 그리고 모든 산으로부터 자유가 울려퍼지게 하라 자, 그래서 Left freedom ring이 이제 뒤로 가면 계속 이 부분을 연결시켜서 자, 노래하고 있죠? 한번 이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And If America is to be a great 네이션 자, 미국이 자,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비투다 비투용법이에요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This must become true 자, 이러한 것들이 자, 사실이 실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Left freedom ring 자유의 종이 울려퍼지게 합시다 어디로부터? 프로디저스 아주 거대한 이거 다 크다는 거예요 거대한 언덕에서 New Hampshire New Hampshire New York Pennsylvania 다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주들이죠 New Hampshire의 거대한 힐탑에서 자유의 종이 울리게 하는 거고 뉴욕의 아주 거대한 산들에서 자유의 종이 울리게 합시다 그리고 펜실베이니아에서 아주 높은 엘리게니 엘리게니 이건 산맥이네요 산맥에서 자유의 종이 울리게 합시다 그리고 콜로라도의 자, 럭키에서 눈으로 뒤덮인 럭키에서 자유의 종이 이거 다 보니까 아주 미국의 그 어떤 지형들의 특징이 아주 잘 살려져 있네요 자, 캘리포니아의 커베이셔스 슬럽스 자, 아주 곡선미가 곡선이 잘 살려진 자, 이 경사면에서 자유의 종이 울리도록 합시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이쪽에서 조지아, 테네시, 미시시피 다 흑백풀리 세그리게이션이 아주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 주인 것 같아요 조지아의 스톰 마운틴에서 테네시의 루카운 마운틴에서 그리고 미시시피의 모든 언덕에서 몰힐이니까 두더지가 판 거니까 자, 언덕, 작은 산 모든 산과 작은 산에서 울리도록 합시다 모든 마운틴 사이드 산맥에서 산 쪽에서 Let freedom ring 자유의 종이 울리게 합시다 이제 거의 마지막 다 왔네요 When this happens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모든 자유의 종이 울리게 되면 그리고 When we allow freedom ring 자, 자유의 자유가 울리게 돼 우리가 허락을 하면 When we let it ring from every village and every helmet 자, 그리고 모든 마을과 그 다음에 작은 마을에서 자, 종이 울리게 되면 모든 주와 모든 도시에서 종이 울리게 되면 We will be able to speed up 자, 속력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는 것에 대한 속력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 때 All of God's children 모든 신의 자녀들이 자, 흑인이든 백인이든 자,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자,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그냥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We will be able to join hands 손에 손을 맞잡고 Sing,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노래냐면 아주 오래된 자, 흑인 영가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Free at last 그렇게 되면 마침내 모두가 자유롭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마침내 모두가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Thank God Almighty 자, 신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는 마침내 자유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